잘 먹을 수 있어? 맛있겠다! 잘 먹겠습니다. 이거 그냥 하나 다 이렇게 먹어? 진짜로? 그럼! 좀 나가네? 따뜻해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썰어줄까요? 이거 썰어줄까요? 너무 스윗하다. 스윗이야. 오빠는 연애만 하면 돼. 우리 오빠 봐봐. 자기 혼자 먹고 있는 거 봐. 맛있어? 딘딘이 진짜 스윗하시다. 근데 흘러나올 거야. 우리 오빠 좋아하잖아. 실사람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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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나 진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? 세윤이 형이 나한테 음식 진짜 드럽게 먹는다고 진짜 맛없게 먹는다고 이랬어. 근데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어. 어떻게 먹어야 돼? 먹고 응응응을 세 번 외치래.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. 먹고? 음! 음! 맛있어 보인다, 근데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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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렇게 하면 맛있게 보인다고? 세윤이 형이 그랬던 거. 그러니까 입에 넣자마자 음을 세 번 외쳐도 돼. 음! 음! 바만하잖아. 음! 음음음. 해봐, 해봐, 해봐. 음! 진짜 맛없어 보인다. 근데 뭘 해야 돼,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인다. 아니, 왜? 이럴 거면 그냥 바나나를 먹는 게 낫지 않아? 해봐서 바나나를 먹어요. 바나나를 사서 먹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초코랑 빵만 먹는 거지. 지금 하하 오빠랑 이경이 있었으면 이미 없어. 벌써 다 먹었어. 이경이 이거 두 입에 끝나, 두 입에. 이거 아니면 남은 거 싸가자, 포장해 가요, 우리. 어, 부르자. 근데 볕 좋은 데서 또 먹으면 되잖아. 그렇지. 야, 이만큼을 포장을 해야 된다고? 야, 이 정도면 그냥 배달 아니야? 두 개, 두 개. 어떻게 하지? 아, 네.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. 다만, 어떤 거 맞나? 이제 두 개가 정리해라. 이제 세 개가 정리해. 이렇게 backend을 다 먹어야 된다.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 안내해라.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덥을까? 이제 세 개가 정리할 수 있다. 그래서 으깨끼를 생각하기.